다른 물건의 전원 달러라! 자유! 나잉! 그야! 저 뒤에 거창한 현수환이 뭐 있어요? 2021 달러라 방탄 연수회 여러분 생일이 밝았습니다. 21년이네요. 제가 서울의 상경한 날짜가 2011년에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되었어요? 내가 보 event 2011년에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6월 4일에 우리 같이 왔죠? 제가 9월에 왔습니다. 아 골다 맞지 마. 아 후배해. 아 후배해. 야 서울 올라온 걸로. 총 3개의 프로그램을 겹쳐 진행될 예정이고요. 아 나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모든 프로그램은 웬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웬전. 첫 번째 저희 정보 검색왕 게임에 맞춰서 첫사람 게임으로. 아 몸풀기 하나요? 아 몸풀기입니다. 몸풀기. 진짜 타자. 맞나와야. 내가 타자. 아 지금은 얼마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뭐 600을 넘었었죠. 아 600? 600을 넘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리더 형이 700을 넘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8,900 타자. 옛날에 손기사 준비했을 때요. 그건 이제 사실 로머. 사실 로머긴 한데. 맞아요. 옛날에 꿈이 이제 기자 형님들 되는 게 꿈이었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렇게 검색도 하면서. 기자분들도 굉장히 빠르시잖아요. 이게 말 보면서 이렇게 치는 게 되게 불허했어요. 저는 그거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 번역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바로 번역해야죠. 바로 번역해야죠. 실시간으로. 그거는 귀도 빨라야 되고요. 머리. 머리도 빨라야 되고. 이게 어떻게 빨라야 되고요. 노트북이 어려워. 타자 치기가. 그렇지. 노트북이 쉽지는 않아요. 아니 진짜 아까 신호도 온 거 같아. 이게 낮아서. 야 여기 점수에 따라 간신가 올 수 있네. 보셨을 좀 모르겠지만. 홍보에 공식사들도 있는데. 먹는 거 좋아요. 자. 자 다 품 되셨나요? 아 됐어요? 형 뭐 하나? 손 좀 푸시고요 다들. 야 진짜 느린데. 아 이거 진짜. 기주이게 들어가야 돼 이거 자꾸 이거. 자 자. 스위스 발 누룽이 시작합니다. 네. 준비 시작. 오케이 오케이. 느낌 좋아요 지금 느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아 옛날 생각난다. 느낌 좋아요. 좋아요. 텃밭 처마. 아아. 아아. 아. 낯가리라는 말은 뭐야. 낯가리라는 말은 뭐냐. 타자스라가 뭐냐. 아. 책임질. 아. 아 속았어. 아 잠깐만. 어. 잠시만. 아. 저거 2단계 돌입했어요. 아 솔직히. 6단계는 좀 쉽네요. 집중력이 흘려지고 있어요. 나도. 나도. 집중력 싸움. 정말. 정국은 끝났어? 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7473점. 나쁘지 않아요. 7473점. 다 깼어요. 저 14334점입니다. 13288점입니다. 저 9915점입니다. 26880점입니다. 20000점이 어떻게 나와? 1688점입니다. 사이치지 마세요. 제가 모르고 점수를 못 보고 등록을 시켜봐서 랭킹을 보고 있어요. 랭킹에도 없는다고? 랭킹이 있겠어요? 지금 7000랭킹 들어가고 있습니다. 8000랭킹. 8000등. 9000등. 어렵다. 4000점으로 하시죠. 5000랭킹을 부르고 8000랭킹을, 10400점. 7000랭킹을 입고 있습니다. 정국이 유명하게 정국이 핸드킹을 넣어 주세요. 야, 이거 차라리 애매할 것 같으면 꼼꼼하게 해. 저 뭐야? 저 뭐지? 핸드킹을 넣어. 그치분들은 알아서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 정국이 연결이 될까요? 아, 연결이 될까요? 번방위의 마술사입니다. 번방위의 마술사입니다. 번방위의 마술사입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너무 웃기다. 번방위의 마술사입니다. 괜찮아요? 그는 안 찍는다, 민아가 찍는다. 저게 진짜 작동을 하네. 응? 아니야. 소리도 달라, 소리도. 저거 시끄러워서 집중도 안 되겠다. 좋은 게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정보 검색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왕. 정보 검색왕. 어? 2000... 달려반탄. 첫 방송을... 야, 이거 어려운데? 2000일째 되는 날은 몇 년, 몇 월, 몇 시일째예요. 2분 사진부터 5초 남았습니다. 잠시만요. 방송일로부터 2000일째 되는 날은... 2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계산기를 쳐야하나?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검색해야 되냐? 잠깐만, 일단 시작점을 알았는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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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네. 2021년 1월 20일. 진짜? 정답. 우와... 뭐야? 1번째... 나도 이제 다 했어? 어떻게 했어? 아, 기념일... 아, 네이버에 기념일 계산기를 애용했네. 그래. 와, 대화... 정답. 아, 이런 계산기. 오케이, 자. 야, 기념일 잘한다. 아, 좀 하네? 기념일 계산기가 있어? 아, 네. 알아야지. 난 구글에다... 난 구글에다 쳤거든? 2021... 2021.14522년이래. 아, 진짜... 어쩌라고... 나는... 이거 좀 인정이다. 정답. 정답. 자, 나 그 버튼으로 쓰면 되겠다. 아, 이상한 거 누르지 말라고. 일본어 뭐야, 이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답. 자, 가자. 아, 이거 은근 떨린다. 에피소드 30. 추억의 예능에서 기술을 나눠 게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나눠서 90의 이론은 무엇일까요? 진, 정답. 정답. 네, 진. 안경팀 vs 김석진 팀. 야호! 우리가 빨라. 나 한참 이거 블로그 포스트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도 이거 보고 있었는데 동의자 보면은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더라고. 이걸 넘겼어. 여러분, 저는 달려라 방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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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방역된 달려라 방탄을 열어볼까요? 아래. 아, 빠르다. 123화. 하하하하. 와, 대박이다. 오개다. 달려라 방탄을 쳐서 그냥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나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1 대 1 대 1인가? 오케이. 네 번째 문제 바로 하겠습니다. 자, LP, 104, 105, 106. 달 방탄에서 세 팀으로 나뉘한 유닛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이 때 나뉘었던 유닛의 세 가지 컨셉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뭔데? 아, 이건 좀 걸리겠다. 방탄 말고 방탄? 탄 어디야? 여기구나. 들어가서 진짜 달방을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수많은 블로그 포스터에 아미분들이 절대로 컨셉이 뭔지는 안 알려주면 돼요? 진. 네, 진. 공포, 스릴러, 아련. 와, 진짜? 와, 진짜? 거의 90% 정국, 정국. 정국, 정국. 스릴러, 부자, 부자. 아련. 정국. 와. 야, 너 잘한다, 핸디캣. 어디서 찾았어? 네이버. 역시 네이버잖아. 뭐라고 쳤어? 뭐라고 쳤어? 탈레르 방탄 105. 오. 오. 와, 학진아. 돈이라고 안 했어? 공포 스릴러라고 했니? 아, 잠깐만. 하하하. 똑같은 걸 두 개 읽고 있네. 자, 다섯 번째 문제. 아니, 어렵다. 상업자만 있어. 에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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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팀. 인격하십시오. 이 수많은 팬분들이 있는... 저는... 진 씨가 여기 선생님을 찾았죠? 저... 아... 네. 원인 유형만 말씀하시는 거 정답해주세요. 하... 아래! 저요. 공, 비, 혁. 대구 대박이다 어떻게 찾아? 이 암이 누구야 어른, 어린이네 이 정국이를 좋아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셔야죠 공뷔페 아니었어요? 공뷔페 여기 나와 있는데? 아니, 혁으로 바뀐어 팁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잘찾습니까? 말 그대로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말 그대로... 정답! 아, 진짜... 한 문제 가겠습니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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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스페이스! 야, 너 흥이 아니야, 흥이 아니야, 너? 야, 이 씨... 죄송한데... 자, X2 112, 113 갈방 수술에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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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교시! 저거 찐 거 아니야? 진! 첫 번째! 진! 정답! 뭐 할 거야? 정답, 진! 4교시,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체육 4교시, 뭐라고요? 체육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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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태양 씨!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정답! 네가 하고 싶은 거 한 거 아니야? 네, 뭐? 어? 어? 잠깐만, 3교시까지 찾았는데 1, 2교시가 안 나와있어요 정답! 이거 찍어봐야지! 1교시, 국어! 네? 2교시! 어... 아! 2교시! 야야야야야! 아까 진 씨가 한 판씩 국어 맞췄어 아래! 진! 아래에 있는 게 뭔지 알 수 있습니다? 1교시 국어, 2교시 미술, 3교시 음악, 4교시 한문 그리고요?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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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기! 네? 안 돼요? 태양 씨도 말씀 안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아, 대박이다 정국과 지민의 교수 우와, 대박이다 나 맞은 거 아니야?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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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 이름이 저렇게 마련하게 들리는 건 처음이다 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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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정국야! 왜? 뭐야? 아! 어, 제형! 총 몇 교시의 수업이었고 아니야? 5교시도 있어? 제형! 정국! 아니야, 아니야, 그만, 그만, 그만 정국! 총 5교시고 네 국어 미술 음악이야, 음악이야 국악, 음악 국악, 국악 한 문 그 다음은 도시하고 몰래 먹기, 오교시가 체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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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찾았는데 나도 이제 와, 거대 키보드 한 칼하네? 그러니까, 아, 어렸다 자, 만일곱 번째 시작 제가 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제목 맞추고 싶다 정답 네, 정답 그 상혁이 페이크업 내가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T1은 모르겠네 아니, 다 우리 팬분들이라 지금 T1에 대한 이런 얘기가 없어 우리가 없어 아니, 누가 먼저 탈락하는 건데 세이 형 에포트? 네 안 해 칸나 네 아, 찍은 건데 점수 커즈 아, 칸나 아니면 커즈였는데 아, 나 탈락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나왔는데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해피 116 안 학점 107에서 정국과 포스트에서 얻은 농구 게임의 최고 점수는 몇 점이었을까요? 아, 광고 타임이야 아, 포스트에 주작 정국 최고 점수를 위해 주작이 되기로 한 정국 주작 농구 중인 전 정국이 옆으로 날아가는 주작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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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점 우와 우와 저거 1등이야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야 여기 진짜 웃겨 저게 바로 주작이구나 형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와 네 고 일단 무조건 달방 네 정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구정 구정 네 사진 찍어서 구글를 하려고 그러지 이미지 구글 점컵으로 야 네이버에 제이홉 박장대수 치고 앉아있다 저게 무슨 편이었더라 사진 편이었는데 정우석 박장대수 제이홉 박장대수 호석 박장대수 야 박장대수를 많이 했냐 난 뭐 항상 박장대수지 인생이 박장대수예요 저는 아 아 제이홉 안 나와 머리색이 저게 언제야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추측해서 들어가야 되네 이제 저거 머리색 언제지 저게 뭔데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몇화에서 봤지 자 형 여기에서 봤는지가 바로 정답이고요 제이홉 진력 발열방탄 34화 어 뭐요 33이에요 4에요 34 정국 정국 네 다시 지민 지민 33화 어 33화라 했는데 괜히 34화라 로제 최애 조화 방금 저거 33화 강대님한테 차은 차이 아니라 나는 나 어 이게 처음에 지민 저거 외국에서 찍은 건데 모르는 내가 뭐라고 치는지 궁금하다 억울한 지민 이렇게 찍는 어 찾았어 사진 찾았어 어떻게 찾은 거예요? 아, 씨. 어? 이건데. 이 편인데. 지민! 네, 지민. 나도 한 입만 주라. 굉장히 비타죠. 예? 비. 나도 한 입만 더. 비타. 아. 아래. 나도 주지. 뭔가 입모양이 이런데? 나도 한 입만 주라 아니었어? 아. 정국. 아, 그냥 몰래 하나 먹을 걸? 그냥 찍지 말라고. 아니, 저, 저 지민이 표정 보면 뭘 먹고 있긴 하네. 아니지, 못 먹어서 저런 거지. 저번에 얼굴에 그냥 부은 거예요. 뭘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 아래. 하나만 더 주지. 그게 뭐야?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지? 네. 이거요. 아, 이거지. 오케이. 근데 하나만 더 넣어 주지. 아, 그래요? 하나만 더 넣어 주지. 아, 맞습니다. 하나만 더 넣어 주지. 하나만 더 넣어 주지. 하나만 더 넣어 주지. 하나만 더 넣어 주지. 이거 소리가 안 들리잖아, 형. 나 이거 찾았는데. 찾았어요? 네. 하나만 더. 봉지에 젤리가 몇 개 들어있을까요? 지민 씨 팀 13개. 그러나 봉지에는 12개. 그래서 땡. 바로 그때 호소하는 지민. 하나만 더 넣어 주지. 젤리 봉지가 잘했네. 진영, 정답! 진영 씨, 정답.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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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사 유니란에게 데뷔 첫 1위를 안겨준 제니에버 3집 타영 수연합 파트 팬이 제일 안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요! 아, 영어로 쳤다. 2015년 5월 8일. 지민! 지민! 아, 지상파구나. 2015년 5월 5일. 형! 나는 머리가 빡통이라서 더위 이런 거 치고 있어요. 이 형은 진짜 못해. 왜? 방탄소년단 더위. 왜? 그니까 더 쇼 1인데 그걸 줄여서 더위 줘. 제이홉! 뷔! 제이홉 11장. 정답. 맞아, 뭐 그랬던 것 같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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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꿈이었어. 오! 이렇게 빨라? 정답. 뭐야? 어? 지민! 지민! 정답. 2014년 2월 16일. 너무 빠르다. 지민! 오전 9시 22분. 오전 9시 22분. 와... 죽이네. 정답. 하트 소년단. 하트 소년단. 자, 다음은 보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폐쇄전에서 네시아는 무엇이? 아, 저거 무슨 태년단. 아니요. 아니요. 저거 뭐 했지? 우리? 정말. 아, 이것을 이렇게 치면 안될 것 같다. 형, 저희도 뭐 했지? 아니, 아니야. 저거 어디지? 발방 100회 특집. 뷔 뷔 뷔 뷔 찐끗 사진 너무 많아 세세하게 올려주셨는데 사진을 빨리 써라 윤기형 왜 안나오네 지민인데 뭐야 무슨 뭐야 아 나 거의 나왔거든요 너 보고있냐? 아냐 아냐 비 황당 뺏기고 그러지 말고 네 걸로 안해 분노 윤기형이 뛰는거 없냐 지민 지민 황당 맞는거 같은데 황당 찾고 있는데 어 아 아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아 나 이거 같이 그 가까이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거 검색해야 돼요? 위버스에 올릴 셀카 위버스를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위버스에 올릴 셀카 안보여요 네 저 검색해야 돼요? 검색하셔야 돼요 검색하라고요? 위버스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올릴 셀카 나온거기 때문에 다 나오죠 아 세 번째가 누군지 모르겠어 일단 지민 슈가 정국 태영 슈가 아니 아니 태영 슈가 태영 진 가운데로는 못 맞추겠네 진 진 슈가 정국 진 RM 비 정국 아니야 슈가 정국 이게 선생님 저게 저게 정국 정국 그렇습니다 슈가 남준 슈가 태영 그것을 찾았다 알겠습니다 다녀는 친구 저런 유명한 입술이 우리 팀에 있어 누구가 동일단 유명한 입술은 유명한 입술이 가운데를 모르겠어요 이거 리버스 검색은 핸드폰 설명해 드릴게요 나 핸드폰 없는데? 내가... 아니 저걸... 나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리버스입니다 남준이랑 호비 형 먼저 할 수 있다임? 아니 저걸 바보 난 모르는... 저거 왠지 김태형이... 자 정답 말할게요 슈가 지민 지민 아렘 정국 제이홉 네 네 번째를 누군지 모르겠어 호비 형 먼저 해야 돼 다 다른가? 저게 사람이? 이건 리버스 봐도 모를 것 같은데 모르겠다 슈가 슈가 너 확실해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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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옷 입 지민 비 비 와 진짜? 야 너 이리로 와봐 아니야 너 지민 비 하나 빼고 정하셨어요? 저 슈가 정국 RM 슈가 비 지민 슈가 정국 제이홉 슈가 태영 아 아 아 아 슈가 두 명 있었어? 아니 이게 중복인데 중복인데 내가 호비 형 뼈 다 맞췄었어 호비 형 진짜 왜 저런 자세에서 입술을 이뤄요 형 입술 왜 이렇게 누래야? 모르게 제이홉 입술 왜 그래? 저거 제가 리버스에 올린 거예요? 아 저 기억나다 저거 저거 일본 투어 갔을 때 거하게 한잔하고 아미 뽀뽀 쏙 이래서 올린 것 같은데 와 진짜 형 우리 술 먹고 주인터나 리버스 안 하기로 했잖아 아미 많이 사랑하는구나 아 아 근데 세상에 우리 별거 많이 했다 아 와 진짜 어렵다 와 너무 아쉬운 이 검색어 근데 이게 뭐라고 긴장 엄청 하고 있었어 심장 엄청 떨렸어 오케이 지민이가 1등인 것 같은데 누가 1등인가요? 남준이 형 지민이 형 지민이 형 정국 씨 카송 21점 22점 RC 5점 22점 네 정국아 너 대단하다 정국이 4점이야 그래도 야 정국으로 진짜 4점이면 저 핸드캠으로 4점 더 대단하다 태형아 너랑 나랑 뭐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거 썼으면 나는 7,000원 사실 저도 진짜 컴퓨터 이거 검색 잘 못하지만 네 이 친구는 그냥 이 친구는 여러분의 점수를 받아서 메이콜을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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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어묵 국물 한 잔 오이피클 하나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아 아 그렇네 아 점수는 그냥 음식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있어 민아 뭐 먹을 거 싶어? 우리 제이 형 뭐 먹을 거 싶어? 이러면 좋지 이러면 아주 막 다 사주고 싶지 도배 형 뭐 먹을 거 싶어? 제이 형 잘하네 제이 형 잘하네 우리 제이 형 먹고 싶은데 참치 주먹고 파나마 제이 형 뭐 원해? 참치 주먹고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한 명은 2점짜리 가능해? 저는 꼬치 어묵이면 될 거 같아 꼬치 어묵 꼬치 어묵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내가 꼬치 3개 시킬게요 어 꼬치 3개? 네 그러면 뭐 하지? 내가 어묵 국물 해야 되나? 야 오이피클 먹을래? 너가 뭐라도 해 주고 싶은 마음을 아니? 어? 오이피클은 도대체 뭐라고 어울리는 거야?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점수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비싼 거 하나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 그렇지 맞지 직화 떡볶이 가자 저거 꽃이 하나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 제가 이렇게 딱 시키면 되겠네 아 아니 은근히 오이피클이 괜찮았어요 저 오이피클 할게요 형 그냥 국물 해요 국물 오이피클로 할게요 오이피클로 할게요 그냥 형 여기 끼지마 오이피클 효능이 대단하네요 이거 검색해봤는데 왜 뭔데? 비타민C가 풍부하여 인효와 해독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 오이는 생식 세포를 만드는 원료로 작용하여 비만이 사람이나 성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아 굉장히 이런 어? 검색왕 자 여러분들 아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딱 오이피클 하나 먹으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번 먹어보자 오이피클 한 번 먹어보자 오이피클 이게 왜 이ott까? 풍부 진심이야 오뎅국물 와 오뎅국물이 정말 진심이다 으아 세 번째 코너는 댄스를 맞춰봐요. 재형! 어?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저는 댄스를 맞춰봐요. 어. 하하. 아니지? 힘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네. 먼저 배우고 있는 비닐 전문가의 춤을 보고 원호 원을 보기 뒤에 맞춰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죠. 근데 이거 맞추기 쉬울 것 같은데? 누가 해주시냐에 따라 중요하겠네. 얼굴 다 가르친 봐봐.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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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막 춤추신 거 아니야? 정답. 아이돌. 네, 네. 뭔가 도시인데, 계속. 진. I need you. 네. 아니, 저게 악무를 하신 건 맞아요?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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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아, 제이홉. 제이홉. 다이너마이트. 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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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아, 싸비만 생각하고 있었어. 아, 아, 오케이. 알았어요. 아, 오케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아, 감 잡았습니다. 이것은 식은 죽 먹기겠구만, 나한테는. 이제 그 본 게임을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제 감 잡았어요. 오케이. 통을 맞추시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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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진, 준비하세요? 당연히 안 됐지. 아, 춤을 추면서 맞춰야 되는 거야? 네. 첫 번째. 틀어주세요. 갑니다. 아까는 똑같은 거 아니야? 일단 한 바퀴 두시네. 진. 네? 아이돌. 맞아. 오프닝. 맞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아, 그래요? 야, 형들은 놀랐잖아. 자, 5, 6, 7, 8. 5, 6, 7, 8. 다퍼내, 그 자리에 앉아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아, 좋네요. 맞춰도 문제입니다. 맞추기 싫어했어요. 맞춰도 문제입니다. 댄스를 맞춰봐야 합니다. 재영, 드디어 너의 시간이 왔다. 뭐야? 야, 이거. 뭐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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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DNA? 와, 형! 대박이다.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큰일 났습니다. 안무 염마 열정을 가지란 말이야. 사실 호비 형은 팀장인데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것 같아. 팀장님. 잘해라 앞으로. 이제 진영이다.